반갑습니다 코코볼리 여러분 오늘은 마들렌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대왕 약화 마들렌이에요 음료는 우유고요 잘 먹겠습니다 우유의 여러 시간을 donations 끝이 좋은介서 좋아서 뼈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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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호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청양고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이러고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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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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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